지난주와 비교한다면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줄어들긴 했습니다. 하지만 보건당국은 3차 대유행이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는데요. 부산에서도 여전히 항만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가족 간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안수민 기자와 함께 접어보겠습니다. 자 안 기자 이번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이 이런 연쇄 감염의 여파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. 어떻습니까? 네 전국은 물론 부산에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신규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설 연휴 기간 감염 재확산의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서 2주 더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일부 지침이 완화되기는 했는데요. 예를 들어 기존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1인당 좌석 한 칸 띄우기였던 데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변경이 됐고요. 기존의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됐던 규정도 없어졌습니다.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대다수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. 지금대로라면 설 연휴 기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다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. 네 특히 최근 항만 노동자들의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부산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고요? 네 맞습니다. 항만발 감염이 또다시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항운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시에 따르면 항운노조원 7,500명, 비노조원 2,500명 등 총 1만여 명이 검사 대상인데요. 검사 대상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감천항과 신항, 북항, 남항 등 권역별로 한두 곳에 검사소를 설치해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추가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방역 대책도 나왔습니다. 최근 진주에서 새끼 고양이의 감염 사례가 나온 데 따른 것인데요. 부산시는 반려동물에게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시 보건당국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가 역학조사와 검사를 시행하고 반려동물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택격리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자택격리가 힘들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지역 내 동물병원 등을 활용해서 돌봄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하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. 네,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 설 역시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렵게 됐습니다.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두의 협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안수민 기자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안수민 기자였습니다.